아니 그레이트 어리석에서 세고 있는거야 미치겠네 아니 한개 나오고 두개나오고 막 그러고있네 완전 짜증나네 아 진짜 중요한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라도 하면 그걸 개선을 할텐데 못하니까 근데 아마 모르는거면 따닥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3.5 3.5 방금 너무 빨개쳐가지고 그레이트 나온거 같은데 안 나왔으면 다행이에요 4.5 4.5 4.5 5.5 5.5 5.5 5.5 아 왜 또 올퍼병 아닌거 같냐 아 정말 불안하네 제발 아 좋아 아 그래서 대체 어디서 틀렸던거야 지금까지 뭐 어쨌든 했으니까